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딴게 아니라 이겁니다 요새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존버 견적 짜시는 분들 많죠 그 존버 견적 이렇게 짜면 안된다는 거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참 많이 들어와요 존버 견적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라는 근데 그 견적들 보면은 존버 견적 이렇게 짜면 안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좀 애매한 견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길지 않을 테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번째 르누아르로 존버 견적 짜지 말라 르누아르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435G, 475G 사이에 있는 요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송조님 예전에 님이 영상 찍을 때 그랬잖아요 내장 그래픽 성능 제일 좋다면서요 근데 이걸로 왜 존버 견적 짜면 안돼요? 내장 그래픽 좋으니까 그걸로 잘 쓰다가 나중에 외장 그래픽카드 달고 쓰면 되잖아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음 내장 그래픽 성능은 좋은거 맞아요 근데 이 르누아르 무슨 CPU 기반을 만들었죠? 젠3가 아니고 젠2 기반이죠 이게 뭔 얘긴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5000CG 기반이 아니라 그 밑에 전세대 3000CG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보니까 게임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뭐 송조님 그래도 뭐 3600이나 3700도 렘무브하고 쓰면 쓸만하다고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 맞는 말이긴 한데 거기에서 또 다운그래드가 됐어요 캐시 메모리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게임의 프레임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 캐시 메모리가 대폭 하향 먹었어요 보통 32MB 정도일텐데 요게 8MB로 줄었을걸요? 어디 내 기억력이 맞나 한번 볼까요? 일단 4650G 한번 봅시다 여기 캐시 얼만가요? 음... 안보이는데요 야 이거 스펙이 어디갔냐? 있겠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 찾았다 자 여기 캐시가 적혔습니다 얼마입니까? 8MB 맞죠? 어 역시 아직 기억력이 썩진 않았습니다 그럼 3600 한번 볼까요? 저거랑 코스 똑같은? 3600의 캐시 메모리는 딱 누르자마자 뜰텐데 아마 32MB 아니면 36이었을거에요 아... 틀렸네 35MB네요 하하 여튼 캐시 메모리 용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저게 게임 최소 프레임에도 영향을 주지만 펭균 프레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카드 든다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뭐 어느정도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3080 기준을 한번 봅시다 3080 기준으로 4750G로 게임을 돌리면 얼마 나옵니까? 91%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아 참고로 100%가 얘 100% 성능이 아니에요 100% 기준은 뭘로 잡았냐면은 5,600도 아니구나 1,600을 100%로 잡았습니다 1,600 그러니까 4,750G는 1,600보다도 떨어지는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 결국 흔히 마이슨은 비슷한 가격대 5,600X랑 비교했을 때는 와... 이거 뭐 이거 게임 프레임 20% 넘게 차이 난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보셨습니다 3080급 꺼주면은 프레시대에서는 펭균 프레임에도 최소 프레임에도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뭐 4750G마저 이런데 그 밑에급인 4650G 이런 애들은 더 심각하겠죠 4080이나 2080 슈퍼 써도 뭐... 뭐 다른 좀 하위 등급 I5 가지고 와서 비교해봐도 한 10% 정도는 프레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죠 이거는 뭐 유튜버로 여러 영상을 검색해보셔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내장 그래픽이 좋아서 쓰는 CPU지 실제로 CPU성능은 코어 숫자에 비해서 다섯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두시고 르누아르로 존버경제 짜지 마세요 아 송준님 그럼 어떻게 짜야 되는데요 르누아르가 아무리 내장 그래픽이 날고 기어봤자 103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뭐 5600X나 5800X 이런 거 집어넣고 1030하고 짜면 됩니다 1030 지금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예전에 시중에 10만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맞나? 한번 볼까요? 1030 가격이 얼만가요? 자 그래픽 카드 가격 비교 여기에서 1030 판매점 만원 순으로 한번 보죠 네 10만원 조금 넘네요 10만원 11만원 원래 9만원까지 했으니까 살짝 오르긴 했지만 다른 그래픽 카드 오르는 가격에 비하면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라도 달고 쓰시는 게 아무래도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CPU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저렇게 심각한 페널티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르누아르는 특수 용도형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전혀 달지 않을 때 미니멀하고 저소음 플러스 저전력으로 작업용 데스크탑 PC 맞출 때 사용하는 CPU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그러면 2번 파워 용량 감안하지 않고 존보 견적 짜시는 분 이것도 좀 심각해요 성재님 제가 존보 견적을 짜왔어요 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만 올리려고요 하면서 짜오는 견적 보면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짜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짜워요 자 5800 넣어놓고 뭐 360 내가 좋아하는 추천 제품 쭉쭉 다 넣었어요 B550 보드에다 램도 두개 넣고 뭐 1030으로 잠시 존보 하겠다 지금 당장은 롤밖에 안 합니다 고사양 나오면 사겠다 아니면 그래픽 카드 가격이 좀 내리면은 좀 위에급으로 살 생각이에요 하시는 분들 다 잘 짰어요 파워가 막 600W나 500W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래픽 카드 얻겨야 될까요 5800X에 2060이나 3060 정도는 600W로 커버가 됩니다 애초에 권장도 600W로 되어있고요 근데 저 정도 CPU에 그것밖에 안 올리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죠 보통은 좀 기다렸다 뭐 3070 산다든지 70Ti 나오면 한번 노려볼래요 혹은 뭐 8080Ti 노려볼래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높은 등급에 그래픽 카드 커버가 셀까요 에이 가능한데요 아니요 안 가능합니다 왜 안 가능하다고 하냐면은 3080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변에 400W 가까이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CPU만 지금 140W 먹는 놈이에요 둘이 아침 퍼센트 얼마입니까 550W죠 거기에 하드 뭐 SSD 오버클럭 유머 쿨링 유머 뭐 이런거 추가 장치가 쫙쫙 붙잖아요 그러다보면은 피크치는 6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펭균도 뭐 400 정도 쓸거에요 600W 파워가지고 600플로 쓰겠다는 생각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사용 못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누적 데미지 때문에 수명이 확 짧아지고요 소음과 고주파음 같은 것도 높아지고요 음 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3070급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저 정도 사이즈일 때 한 700W 파워 이상 가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3080 이상 쓰겠다면 기본적인 전력 소비가 높기 때문에 전력 변화 효율도 좋은 골드급 850 파워 쓰는 게 좋습니다 좀 싼 거 쓰고 싶으면 마이크론닉스 마이크론닉스 클래식2 골드 850 쓰시고요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거 쓰고 싶다면은 gm850 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저 델타 거 델타 거 플래티넘 파워 850짜리 그런 넉넉한 거 하나 딱 박아줘야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든 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든 문제없이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염병 파워 썼을 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보통 사용하는 시스템의 로드율이 한 중간쯤 들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4-50% 용량이 남았을 때가 가장 전기의 전력 변환 효율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세를 아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부가적으로 수명도 길어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여튼 그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면은 꼭 파워를 내가 차후에 살려고 하는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미리 높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세번째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실 예정인데 파워 가림막 쪽이 막힌 미니타워 케이스 고르는 거 그런 것도 참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DL21 DL21 케이스가 상당히 이쁘고 색상도 다양하고 나름 쿨링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미니타워는 어떠냐면은 여기에 PCI 슬롯이 몇 개입니까 계속 좀 적죠 4개 5개 뭐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보드가 짧기 때문에 이 밑에 슬롯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타워라는 거 존재 자체가 M8X 보드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워 가림막으로 딱 막혀있으면 바람 들어올 데가 없고 이 3슬롯자에 두꺼운 그래픽카드를 꽂을 경우 하단에 파워 가림막하고 1cm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보드 레이아웃에 따라서 제가 이거는 그림을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격포나 터프나 이런 보드 확인해 보시면 알텐데 보드가 이렇게 방열판이 있고요 상단 방열판도 있고 거기에 여기 CPU를 꽂게 되어있겠죠 그럼 이제 첫번째 슬롯이 바로 그냥 그래픽카드 꽂을 수 있는 슬롯인 경우도 있고 첫번째 슬롯에는 PCI 뭐 1.0이나 4.0 같은 아 1.0이나 1레인 4레인 뭐 그런 작은 슬롯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래픽카드 슬롯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그래픽카드 달리는 위치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픽카드 달리는 위치가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다고 쳤을 때 아 일직선 잘 그려 여기에 그래픽카드 달리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그래픽카드 달리는 것은 차이가 꽤나 큽니다 특히 파워 가림막이 이쯤에 있는 여러분 미니 ATX 샀다 쳐요 아까 DX 같은 그러면 높이가 얼마 차이 납니까 자 높이는 이 색으로 칠해줄게요 여기는 1에서 1.5cm 여기는 어 얘는 공간이 좀 충분하겠죠 2에서 2.5cm입니다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전면에 들어왔을 때 이쪽에도 꽤 들어가요 얘는 바람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카드 온도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얘가 한 70도 찍히면 얘 같은 경우에는 75도에서 78도까지 찍힐 겁니다 어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러 온도가 뭐 상당히 낮은 한 20도 정도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여름에 늘 에어컨 켜놓고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력 온도가 다소 상승할 텐데 그 상승한 만큼 그래픽카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70도 중반 정도 나오면은 한 5도 6도 상승한다고 했을 때 80도가 넘어가겠죠 80도 넘어갈 때부터 그 부스트 클럭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크게 떨어지는 편이니까 성능 제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음 이런 식으로 그 견적 짤 때 미니 ATX에 뭐 3080이나 3070 좀 두꺼운 애들 있죠 스트릭스라든지 어로스 마스터라든지 아 뭐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제품 꽂았을 때는 온도가 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여기에 이제 허니콤이라 그러는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요런 케이스시면은 여러분이 비교적 온도가 덜 상승하긴 하는데요 어찌 됐든 온도가 낮으면 날수록 그래픽 카드 부스트 클럭이 잘 터진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MATX 전용 케이스 미니 타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까지 알려드렸고 마지막 하나 주의사항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장한 그래픽 쓰면서 벤츠를 돌려보면요 CPU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모르신 분들 많을 텐데 내장 그래픽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장 그래픽 돌리려면은 GPU IGPU라 그래요 내장 그래픽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거든요 요거 돌리기 위해서는 메모리 대여포를 갖다 써야 돼요 메모리 대여포를 어디서 갖다 씁니까 시스템 메모리 가져다 써요 시스템 메모리가 뭔데요 내 컴팩에 꽂혀있는 메모리요 DDR4, 33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얘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하겠네요 네 일부를 사용해요 그래서 용량 2기가 1기가 이렇게 먹죠 기본적 컴퓨터 켜면 내 총 렘 용량 얼마인데 얼마 못 쓰게 되어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을 거예요 윈도우 상에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여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메모리에서 내장 그래픽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코어로 연산을 할 때 그러니까 CPU가 연산을 할 때도 요 대여폭 자체가 줄어들어서 약간의 병목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CPU 성능이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어도 7% 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10몇% 떨어져요 이런 벤치 프로그램 돌려보면 압니다 바로 그냥 천장까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쓰고 난 뒤에 벤치 돌렸을 때 CPU 성능이 낮게 나온 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외장 그래픽 쓰고 있는데 내장 그래픽 쓰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뭐 모니터에 그래픽 카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내장 그래픽 꽂아서 두 개 활성화해서 쓸래요 그게 공짜가 안 되니까 그래픽 카드 부하로는 주겠지만 CPU 쪽에서 연산이 좀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존버 견적 짜시더라도 1030이라도 달아준 게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1030같은 경우는 가격도 거의 안 해놓고 10만원이면 사니까요 여러분 견적 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15분 정도 존버 견적 짜기 위한 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질문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이틀 뒤에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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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